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틀 연속 됩니까? 더 반갑나요? 네, 그래요. 어제는 잘들 주무셨나요? 네. 숙제도 좀 해오셨나요? 아, 예. 몇 개나 맞추시나요? 100개에서? 80개? 네, 그리고 10개 맞추시면 엄청 잘한 거네요. 그래요. 우리 이제 오늘 그 수업은 28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28페이지에 노맛자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네, 27페이지. 뭐 그걸 화를 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전자출판 28페이지라고 돼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신고 사항이 있는데 신고 사항은 총 8개가 있습니다. 이제 8개의 신고 사항 중에서 우리가 뭐 이걸 암기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왜? 얘는 시험에 안 물어봐요. 이거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예를 하나 좀 들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관점에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이거죠. 실거래 가격이요.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라서 이런 건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7번은 하나 이렇게 신설된 거라서 한 번만 좀 읽어봐 드릴게요. 매수인이 국내의 주소나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그냥 자기 나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등기라는 게 없는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위탁관리인을 하나를 만들어서 연락이 안 될 때 연락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위탁관리인을 하나를 만들어놔라 뭐 이런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출제는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표에서 나와요. 이 표가 좀 중요하고요. 32회 본 시험에 여기서 문제가 최근 문제로 나왔는데 좀 잘못 냈어요. 출제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복수 정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기도 한 그런 부분인데 좀 까다로워요. 복잡하기도 하고 자 이제 취득하는 부동산이 주택일 때 토지일 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주택을 법인이 취득할 때 개인이 취득할 때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거는 토지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주택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주택 그리고 법인이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개인이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을 낼 수밖에 없죠. 여기 가장 일반적인 거니까 여기서 네 칸 중에서 이 칸이 가장 일반적이니까 개인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자금 조달 계획이라는 거를 써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금 조달을 뭐하는 서류도 또 내야 돼요. 증명하는. 여기다는 우리 채색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자금 조달을 증명하는 서류. 예컨대 대출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출로. 그러면 자금 조달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대출 확인서. 어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이거를 써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용계획. 이 이용계획을 이제 출제할 때 입주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입주계획. 그런데 얘를 이제 이용계획이라고 이렇게 넓은 의미로 이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용계획이 주택에서도 쓸 수 있지만 토지에서 이용계획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입주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법인이 입주할 거냐 또는 뭐 개인이 입주할 거냐. 그런데 토지에는 이제 입주한다 이런 개념은 또 사용하지는 않죠. 토지에 입주하면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게 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에 입주한다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에만 입주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자금조달 계획, 자금조달을 증명하는 서류, 이용계획 내지 입주계획인데 이게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내냐면 여기다 이제 채색을 좀 잡아주셔야 돼. 개인이 얼마 이상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 6억 이상 그리고 규제지역. 여기서 규제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투기과일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조달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디서만 내라는 거예요. 투기과일 지구에서만 내라 이런 얘기 되고 그 다음에 이용계획도 똑같아요. 6억 원 이상이거나 규제지역에서만 이 입주계획을 써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에 이제 10억짜리 주택을 개인이 매수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서울에 10억짜리 주택을 개인이 매수했다. 근데 서울이 뭐 예를 들자면 투기과일 지구나 규제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뭐뭐 써내야 돼요. 자금조달 계획, 자금조달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이용계획.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방에 있는 5억짜리 주택을 이제 취득을 했는데 물론 개인이. 근데 거기는 5억짜리라고 말씀드렸고 규제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뭐 써내야 되겠어? 이거, 이거, 이거 안 써내도 되겠죠? 이럴 때는 위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이거 3개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언제 내느냐 이거예요. 자금조달을 증명하는 서류. 요거는 only 어디서만 내는 거예요. 투기과일 지고. 그럼 요거는 거래가 따져요? 거래가 안 따져요? 거래가 안 따져요. 그래서 요거 자금조달을 증명하는 서류는 거래가를 불문한다. 무조건 써낸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가 되면 개인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는 신설인데 아직은 우리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수도권등과 수도권등외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여기서 수도권등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있는데 밑줄 한 번만 잡아볼게요. 전체. 수도권등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수도권 들어가요. 수도권은 어디 어디 어디가 수도권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요 세 개를 수도권이라고 얘기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왜 제외하는 거냐면 수도권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수도권과 인천 제외한 광역시와 특별히 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세종시까지 이렇게 특별히 포함해서 수도권등이라고 얘기하고 요거 제외하면 다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권등 외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 금액만 좀 기억할게요. 1억짜리 6억짜리. 자 우리 김포는 얼마짜리 토지 취득했을 때 자금조달 계획하고 이용계획을 손해해야 되겠어요. 1억 이상이지. 1억 이상.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토지에서는 숫자만 좀 기억합니다. 1억과 6억이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주성 내용이에요. 표를 좀 보는 방법인데 첫 번째 개인이 주택 매수할 경우에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이 국가 등에다가 일단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말하는 국가 등 안에는 일단 당연히 국가 들어가고 또 누구도 들어갈까요? 지자체 그리고 무슨 무슨 공사 이런 게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통칭에서 국가 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국가 등이 있으면 제외한대. 그러면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이런 걸 써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 이게 법 주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이 주택 거래한 경우에 법인의 현황 여기서 법인의 현황에다 밑줄 한 번만 해주실 건데 이 법인의 현황이라는 거는 뭐 하는 법인인지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청에서 봤을 때 주택을 취득 필요한 법인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걸 보겠다는 거죠. 우리 1인 혼자서 주식회사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데 혼자서 주식회사를 만들고 주택을 막 10채 100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투기의 목적이잖아. 그런 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현황도 당연히 신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규제 지역은 투기과열 지구하고 조종 대상 지역을 의미하고 의미하고 밑에 문제 주택을 법인이 매수하는 경우와 법인 외의자가 여기서 법인 외의자라는 표현을 본 시험에서 출제하면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의자? 법인 외의자 그러면 개인이에요. 그래서 법인 외의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다르다. 당연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런 것 때문에 법인의 현황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밑에 거는 별을 좀 하나만 잡아 주시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하려는 자 중에 밑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는 원칙 누구? 예외 누구? 원칙은 거래 당사자 예외 개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려는 자가 개공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공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중에 매수인 외의자가 우리 개공은 매수인 외의자잖아. 우리는 중계를 해주는 입장이니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매수가 써야 돼? 아니면 중계한 개공이 있어야 돼? 매수가 써야지. 그럼 이거를 신고하려는 개공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얼마 안에 이걸 줘야 되느냐? 체결일로부터 25일 내에.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에 입주 계획 이거를 누가 개공한테 25일 안에 줘라. 매수인이 25일 안에 개공한테 줘라. 뭐 이런 얘기고 그러면 개공은 이거를 며칠 안에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30일이 체결일로 따지면 그리고 이제 이거 받은 날로부터 따지면 5일의 여유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이 기간이면 며칠을 말해요. 25일 안에 안 주면, 매수인이 안 주면 그럼 개공은 이걸 제출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기간 안에 만약에 매수가 안 주면 그냥 개공은 이거 없이 신고하는 거지. 이 위에 것만, 우리 공통적 신고 사항만 신고하고 매수인이 별도로 이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할 때는 며칠 안에. 이거는 30일이에요. 왜요? 원래 30일 안에 내는 거야.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줄 거면 개공한테 줄 거면 25일 안에 줘라.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25일에다가 우리 별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선택지가. 그러니까 매수인 본인이 내든가 아니면 개공한테 주든가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신고서 작성 방법이 있는데 여기다 우리 별 두 개 잡아주시고 여기는 출제가 100%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낼 수가 없어요. 안 낼 수가 없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첫 번째 거래 계약의 종류가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일 때 여기다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공급이랑 전매 계약에서 이제 공급은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최초로 부동산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없던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죠. 그리고 그거를 공급받은 지위를 대파는 거니까 이때도 전매 계약은 대판단 말이에요. 이때도 뭐가 발생이 되냐면 부가세가 발생이 돼요. 여기다 보면 여기도 채색 잡아주셔야 돼요.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포함한다. 이 포함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발생한다. 부가세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외의 거래 대상. 여기서 그 외의 거래라고 하면 공급과 전매를 뺀 거잖아요. 우리 그러면 어저께 우리 신고 대상 물건 3개와 신고 대상 계약 2개 우리 배우셨잖아. 그런데 물건 3개가 뭐였지? 토지, 건축물, 지위였고 계약 2개는. 매매와 공급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공급이랑 전매는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뭐가 빠졌냐면 매매가 빠진 거죠. 매매. 그러니까 매매는 그 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드릴까? 이 매매의 경우에는 신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중고 거래를 하는 거니까 이 매매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거 제외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OX. 이 문제는 따로 별표 한번 할게요. 중요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꼭 적어야 돼요. 뭐를 꼭 적어야 되냐면 국적 꼭 적어야 돼요. 국적 꼭 적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리고 매수 용도 하나를 체크해 줘야 돼요. 여기서 이 루트 표시 있잖아요. 이거는 체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왜 루트로 표시했냐면 이거 편집한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체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루트로 그냥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 시험에도 이거 루트로 나오면 왜 루트가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체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체크 하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주용이냐 뭔용이냐 뭐 사업용이냐 뭔용이냐 이거 하나를 체크해 줘야 돼요. OX. O. 자 여기서 질문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국적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어요. 용도는 안 적어요. 이건 외국인만 적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3번에다 따로 별. 우리 작성 방법에서 3번이 제일 잘 나옵니다. 거래계약 우리 체결하게 되면 이제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건축물의 경우에는 집합건축물이 있고 그 밖의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적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합건축물은 아파트인데 아파트 같은 걸 연면적을 뭐하러 적어요. 그러면 여기는 뭘 적어야 되겠어? 전용면적을 적어야 되겠지? 그리고 그 밖의 건축물 그러니까 집합건물 아닌 그런 건축물의 경우에는 뭐를 적으면 되겠어요? 연면적. 그래서 전용면적과 무슨 면적? 연면적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아주 잘 출제되는 그런 항목이고 4번은 여기다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종전부동산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종전부동산은 원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노후 불량화된 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분양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입주권. 여기다 따로 별도 한번 할게요. 이 입주권 자리가 특별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양권인 종전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종전부동산이 있는 거야?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전부동산의 소유자들일 텐데 이 종전부동산의 사이즈가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가격이 좀 높아? 권리 가격. 그럼 이게 높아지면 뭐는 좀 줄어들어? 추가 지급액이 좀 줄어들지. 내가 한 50평을 갖고 있어요. 그럼 권리 가격을 가령 20억을 산출했어요. 그러면 내가 낼 돈은 그만큼 줄어들고 오히려 또 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예컨대 아파트를 두 개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노량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노량진. 그런데 노량진도 이제 재개발을 지금 1구역에서부터 7구역인가? 거기까지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닥 면적이 한 50평 넘어가는 그런 단독주택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아파트를 두 채를 받는 거야. 뭐 30평대 하나 20평대 하나 이렇게 그거는 뭐가 높아서 그런 거야? 권리 가격이 높아서 그런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쭉 적으래요. O, X O O 포인트는 여기 중요하고 함정을 건다면 여기를 분양권으로 건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5번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뭐 있는데 조건하고 기한이 있으면 조건하고 기한 같은 것들을 적어준다. 이게 이제 34회 때 한번 나왔던 거라서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놨어요. 이거 조건하고 참고사항이 있으면 적어주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알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